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 5월 8일에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5월 9일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 2019년 11월 기점으로 프랑스의 마크롱과 한국의 문재인의 경제성적표는 하늘과 땅처럼 큽니다 결국 한쪽은 좌파정책 반시장적인 정책을 주로 도입했고 다른 한쪽은 우파정책 친시장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성장률 고용률 주가지수 외국인 직접 투자하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프랑스는 한국을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981년도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집권한 사회당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실시했던 정책과 아주 유사한 사회주의적 실험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미테랑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도 거의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행착오를 무시했고 그 결과 현재 한국 경제는 극심한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삭될 장기침체로 바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뚜렷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국의 침체를 장기침체를 벗어난 비결은 무엇인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정책과 정반대 정책을 선택하면 한국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를 살리는 대표 정책입니다 문재인과 마크롱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세금 정책입니다 문재인은 정세,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고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과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로지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크롱은 감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를 감면하고 주민세와 부유세를 과감하게 표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정부가 시장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해야 된다 이런 믿음 위에서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큰 정부가 선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정세정책과 감세정책이 어떤 차이를 낳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은 실정연구는 다시 한 번 더 정통경제학의 이론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세정책효과가 정세정책효과의 1.8배 이릅니다 1.8배, 1.8배는 뭐냐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고용률을 올리는데 1.8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성수효과를 사용합니다 감세효과의 성수효과는 1.0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100원 감면해 주면 국내 총생산 GDP가 102원 정도 증가합니다 1.0입니다 반면에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어 가지고 재화도 사고 용력도 사고 이렇게 하면 지출 성수효과는 0.58입니다 정부가 100원을 쓰더라도 절반 정도는 딴 데로 흘러가버리고 58원만 국내 총생산 성장의 GDP에 기여하는 겁니다 특히 현금성 이전 지출인 복지지출 같은 경우는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처럼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돈을 거둬서 정부가 주체가 돼서 알아서 배분하면 할수록 자원 낭비는 심해지고 경제 살리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철학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2년 6개월 집권 후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냥 침체국민이 되지 아니면 위기국민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아주 극심한 침체를 보면 얼마든지 한국은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